혹시 한 가지, 두 가지가 더 있을까요? 저는 점사를 더 잘 봐주고 싶고 오시자마자 딱 그런 분은 참 예의를 갖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점사를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챙겨주고 싶고 점사를 더 잘 봐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어떤 분들은 오시면 말을 안 해 물어보면 네, 맞습니다 안 맞으면 말을 해야지 반응이 가고 서로 대화가 주고받는데 그냥 입을 꼭 담으고 계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가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보자 이런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오시면 뭐 때문에 오신 걸 저는 먼저 보고 동요 다른 거 안 봐요 먼저 아, 이분이 뭐 때문에 오셨구나 방문한 이유 응 그거부터 말씀하시면 또 너무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아, 얘 맞아요 호응을 참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거에다가 맞추는 건 당연한데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손님들이 계셔요 그때는 저는 그냥 비방 부족도 그냥 써드려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부족값이나 이런 거는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 몫을 복채를 내셨잖아요 그쵸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왜냐면은 우리 선녀도 때로는 점사에 나올 때도 할머니도 점사를 봐주시잖아 같이 신이 나서 너무 감동을 하고 또 당연한 말에 맞춰주는 말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더 해주고 싶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 비방이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고 혹시 한 가지 두 가지가 더 있을까요 선생님 점사를 더 잘 봐주고 싶고 괜히 방금처럼 오실 때 딱 절하시는 분 아 오시자마자요? 응 오시자마자 여기 딱 절하시는 분 계셔요 네 신당에다가 그럼 그런 분은 참 예의를 갖춘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실제로도 있었어요 오시자마자 어 많아요 선생님이랑 첫 대면인데 아니 어찌되면 제가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고 안내해 들고 나면 조금 있으면 자기가 한번 절하고 계셔 어 정말로 부부간에도 오셔가지고 다 저기 굉장히 정중하게 절도 하시는 분도 많고 응 제가 뭐 심도분이 보기 있어서 그런가 네 저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 사수를 갖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 많이 보다보면은 이제 네가 잘 보냐 못 보냐 하는 분도 계시지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그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으면 내가 아니 너 또 그러냐 하겠는데 네 응 몰라 저는 손님들이 참 좋으셔 다들 정중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손님은 절대 오면 안 된다라는 제가 주제도 준비를 했는데 좋은 소리만 들려가시는 분들 아 좋은 소리만 어 난 좋은 소리도 들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아파서 왔고 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무슨 좋은 소리 하게 나가겠냐고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를 더 새겨 들어야 그렇죠 점치가 와서는 안 좋은 소리를 더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더 맞고 잘 근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듣다 하면 솔직히 짜증이 나거든요 에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전부 안 좋은 소리만 안 해요 다 좋은 소리도 그렇게 해드리지 희망적인 것도 상담을 해드리지 무조건 이렇게 극단적인 것만 말씀 안 하셔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그걸 해결하자 하고 갔으니까 좋은 소리보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다 많이 귀에 넣고 그냥 참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좀 그거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나 좋다 나 좋다 소리를 들을 거면은 그러니까 신뢰하지 그리고 좀 어떻게 간을 보시는 분들 그렇죠 아무 말 안 하고 응 너 맞춰봐라 그러는 분들은 점사를 애초에 안 봐주시면 저는 안 봐요 그렇죠 대답하나 가만 있으면 그냥 가라 유튜브로 통해서 그러신 분들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virtues 오늘 생일에önt 해설 세 companion fah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